넌 원래 어릴 때부터 소고기보다 황태미역국을 좋아하는 아이였지 오늘 생일인데 어디서 미역국이라도 먹었는지 미안하단 말이 우린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 아빠 오기야 비오니까 또 막걸리 파자 땡기지 우리 시험 끝나고 먹으러 뭐 맛있는 거 뭐 갈 야! 내가 너 좋아한다고! 야! 오! 야 너 뭐해? 오 나 퇴근 퇴근 아 그래? 오 여섯 번이야? 아 삼사 년 됐나? 아 삼사 년 됐나? 야 벌써 굵게 됐어? 어 야 버스 왔다 야 너 언제? 밥 한 번 어 그래 들어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 언제는 도대체 언제인 걸까 싶어서 지금 너에게 밥을 보낸다 아 여섯 번에 보고싶어 리안해 축하해 아들 생일 축하해 좋은거 먹어 지금 밥 한 끼 보내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? I love you